하나 둘 셋 어 이제 근데 우리가 우리가 7월부터 시간나보니까 제대로 된거 하나 찍자 아 그쵸 그쵸 이제 전에 고생했던거였잖아 국토대장점 국토대장점 근데 지하철 1호선 버전으로 천안에서 우정부까지 1호선 아 서울선까지 있으니까 우정부까지 가게? 미친새끼야야 서울까지만 하자 서울까지 그니까 역 하나 하나씩 다 들리면서 인증샷을 찍는거야 아 좋다 근데 한 서울까지 가려면 80키로 좀 넘으니까 그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샴비처럼 샴비처럼 근데 너무 더우니까 한 4박 5일로 나눠서 어 요렇게 하면 괜찮을거 같애 일단 근데 애들 반응을 받았는데 보자마자 보자마자 이씨 우린 7월 1일부터 시간 남지않나? 아 7월 1일날 나와 치과 갔다야되니까 10시에 만나자 거기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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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